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왕 자리는 하나인데, 왕에 오를 사람이 여러 명이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외적이 쳐들어온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 오늘 소개할 10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난 10가지 사건들 속에 그 정답이 숨어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909년에 아키텐의 공작 기요미 클리니 수도원을 건설합니다. 수도원은 기본적으로 종교 권력의 상징인 로마 교황의 직속기관입니다. 그럼 세석 권력인 구강의 그늘에서는 벗어나 있겠죠? 중세 유럽의 특징인 종교 권력과 세석 권력의 대립. 이게 바로 클리니 수도원이 등장해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기가 바뀌었어도 바이킹은 여전히 프랑스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샤르 3세는 딜을 시도하죠. 땅을 줄 테니 약탈을 금지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바이킹 대장이었던 롤로는 딜을 수락했고, 둘 사이에 생클레르 슈르 앱트 조약이 맺어집니다. 아, 프랑스가 준 땅이 어디냐고요? 그곳이 바로 그 유명한 노르망디입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921년에 본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은 몇 차례 전쟁을 치른 서프랑크의 샤르 3세와 동프랑크의 하인리의 1세 사이에서 맺어졌습니다. 핵심 내용은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자는 것이죠. 조약은 맺어졌지만, 자꾸 나라 바깥일에만 신경쓰는 샤르 3세의 인기가 계속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건입니다. 923년에 로베르 1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암살당합니다. 당시 프랑크 왕국의 귀족들은 샤르 3세를 거부하고 새로운 왕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로베르 1세입니다. 그리고 샤르 3세와 로베르 1세 사이에서 당연히 싸움이 났겠죠. 로베르 1세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샤르 3세가 보낸 자객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위에 1년밖에 잊지 못했지만, 그의 직계 후선은 무려 1000년 동안 프랑스 왕위를 독점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막강한 외적이 쳐들어옵니다. 바로 마자르족입니다. 뛰어난 기만 민족이었던 마자르족은 프랑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약탈했는데, 로베르 1세의 사위이자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라우리, 프랑스 동남부에서 마자르족과의 전투에 나섭니다. 여섯 번째 사건입니다. 936년 라우리 사망하자 루이 4세가 서프랑크의 왕이 됩니다. 루이 4세는 923년에 축출된 샤르 3세의 아들인데, 당시 영국으로 망명한 상태였습니다. 인기가 없었던 샤르 3세의 아들이라는 핸디캡이 있었지만, 어쨌든 루이 4세의 몸속에는 샤를만유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의 복귀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프랑크는 이미 로베르 가문이 장악하고 있어서, 루이 4세는 정치적 영향력을 별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일곱 번째 사건입니다. 954년 루이 4세가 죽고, 그의 아들 로테르가 왕위에 오릅니다. 여전히 로베르 가문이 서프랑크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로테르는 그의 치세 동안 동프랑크를 공격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여전히 프랑스는 샤를만유의 목의 혈통 쪽인 웨드 가문과, 북의 혈통 쪽인 샤르 가문이 공존하고 있었군요. 하지만 이 공존도 곧 끝납니다. 여덟 번째 사건입니다. 986년 로테르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루이 5세가 왕위를 이어갑니다. 루이 5세는 딱 1년만 왕위에 있었는데, 특별히 뭘 한 것도 없이 갑자기 사망합니다. 그래서 무위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루이 5세는 샤를만유의 직계우선 중 가장 마지막 왕위였다는 사실이죠. 아홉 번째 사건입니다. 987년에 웨드 가문과 샤르 가문의 공존이 끝나고, 웨드 가문이 왕위를 독점하며 새 왕조가 시작합니다. 이 왕조의 이름이 바로 카페 왕조이죠. 이때 왕위에 오른 사람이 로베르의 손자인 위그 카페인데, 역사에서는 바로 이 시점을 프랑스 왕국의 시작으로 봅니다. 위그 카페의 후손들은 언제까지 프랑스를 통치했을까요? 놀랍게도 1848년 축출당한 프랑스의 마지막 왕, 루이 필리프 1세도 바로 이 위그 카페의 후손이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사건입니다. 996년 카페 왕조의 창시자 위그 카페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로베르 2세가 뒤를 잇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실 후계자를 미리 공동통치자로 임명해,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던 시기라, 로베르 2세도 987년부터 이미 왕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아직 프랑스 왕의 지위가 귀족들을 압도하지 못했다. 그래서 공동통치 시스템으로 왕위의 연속성을 보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들을 보여주는 사례네요. 이번에도 이렇게 10가지 사건으로 프랑스의 10세기를 살펴보았는데, 이 3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고 싶네요. 첫째, 프랑스의 주인이 샤를마뉴 가문에서 로베르 가문으로 넘어갔다. 둘째, 귀족의 지지로 왕위가 결정될 정도로 아직 프랑스의 왕권은 미약했다. 셋째, 바이킹이 노르망디에 정착했다. 그리고 저는 이 시대를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향후 천년의 운명이 바로 이때 결정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